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아름다운 정원 제3탄 영상에 담아볼게요. 국민이 다 욕, 군생들, 묵은 동의들도 있고 창다 욕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도 예쁘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자, 선물도 드려요. 사장님 알아서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노블레드입니다. 이거 5천원짜리. 노블레드 군생. 예쁘죠? 5천원. 자, 화분은 9cm분이네요. 자, 노블레드 5천원짜리 있고요. 아, 보라가이입니다. 이거 7천원. 아, 너무 귀여워요. 보라가이. 자, 진짜 보라색으로 이렇게 들죠. 자, 사이즈는 9에서 10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라가이. 여기는 슈퍼벨. 아, 색상 좀 더. 여기 어떤 분이 이제 와서 하나 빼갔어. 손님이 이렇게 일찍도 오시네. 너무 귀엽죠? 이거 아가야 달린 거 보세요. 여기 귀여워. 조금 한 대서 아가야가 있어요. 자, 이거는 7,8cm, 7cm 정도. 아주 작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라피네 루즈입니다. 이거. 자, 2만 5천원짜리. 2만원에. 합니다. 이거 6cm분이에요. 와야 달리는 거 보세요. 오, 예쁘죠? 바닥다닥 달리고 있어요. 자, 라피네 루즈입니다. 푸시계. 예, 5천원 하고요. 세상에. 작은 분에서도 보세요. 4도. 얼굴 4개. 네, 이런 거는 3도짜리. 뿌리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세요. 아, 우린 집에서 너무 막 잘 건사했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둬도 살잖아요. 보세요. 이거 다육의 생명은 참 끈질겨, 끈질겨. 네, 3, 4도짜리. 푸시계. 푸시켄. 그때 푸시케. 자, 5천원 하고요. 라자아가 금입니다. 5천원. 라자아가 금도 5천원. 라자아가 금 5천원짜리. 네, 색상이 너무 예쁘죠. 색이 오묘하다는 거, 요때 써먹어야 돼. 정말 오묘해요, 정말. 거미여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홍등입니다. 홍등, 예, 5천원. 홍등은 요거 5천원짜리고요. 홍등도 참 인기 많아요, 요거 지금. 자, 5천원짜리. 요거 한 9cm분에 있습니다. 요거 화이트 그린이 만 원. 화이트 그린이도 저번주에 어마하게 나갔다 그러는데, 아직도 못 사신 분들도 여기서 좀 갖다 놨네요. 화이트 그린이. 아, 머리숨은 정말 많은데. 해볼 수도 없고. 자, 아무튼 만 원짜리 치고는 참 좋아요. 여기는 파이어필라입니다. 2천원. 파이어필라 2천원짜리 9cm분에 있어요. 9cm분에 이렇게. 농장흙은 보세요. 뭐, 이렇게 흙에다 심으면 잘 되잖아. 우리는 뭐, 별난거 다 섞어가지고 막 그러겠는데, 잘 키우죠, 이렇게. 아, 골드 젤리입니다. 7천원. 예, 7천원짜리. 골드 젤리. 아, 젤리 같네. 요거 9cm분인데요. 지금 타원형으로 되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리가 비좁아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타원형으로. 쭉 되잖아요, 지금. 아무튼 건강하게 잘, 잘 키웠네요. 어, 퍼플딜라이트. 예, 검입니다. 12,000원. 퍼플딜라이트는. 이 꽃이 100% 다 사는데, 이게 검이어서 될란지는 모르겠네. 예. 아, 엔젤리나. 예, 4천원이에요. 엔젤리나 4천원. 와, 세상에. 4천원까지 내려갔네. 엔젤리나가 엄청 비쌀 때 내가 사가지고. 아, 정말 예뻤었는데, 그때. 내가 살 때. 자, 멀로. 예. 세상에, 멀로. 2천원짜리가 다 있어요. 아, 이렇게 따글따글한데. 요거 분은 요거 한 8cm 되겠죠. 이렇게 좁은 데서 탁 눌리키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넓은 데다가 놓으면은요. 꽤 큰 사이즈인데, 요거. 멀로는 진짜 누구나 다 키우잖아요. 예, 멀로. 예, 좋다. 이거 2천원짜리. 너무 좋아요. 블루 드래곤이고요. 8천원입니다. 블루 드래곤. 8천원짜리. 아, 블루 드래곤도 참 예쁜 아이입니다. 자, 블루 드래곤. 아, 여인은 100이야. 예, 5천원이냐고요. 100이야. 자, 요거 분은 다 이제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주드. 8천원입니다. 주드. 자, 요거는 10cm 분에서 2, 3도로 크고 있어요. 요거는 3도. 자, 2도짜리 있고. 우리 다육식들은 빨간색이 많잖아요. 물들어 다 빨간데 이런 거 하나씩 섞여야 예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 한 색깔 보다. 예, 요런 색 저런 색. 자, 하데스. 예, 5천원입니다. 하데스. 5천원짜리 있고요. 이거는 요 뒷면이 빨갈 것 같아. 하데스. 뒷면이. 예, 요렇죠. 빨갛게 물들어요. 세상에 이렇게 쭉 뽑히네. 뿌려보세요. 뿌려보세요. 요거는 레드 길바입니다. 5천원이고요. 레드 길바 5천원. 아, 뭘로. 아, 뭘로. 아, 뭘로가 이거 참. 2도짜리가 5천원이에요. 군생 2도짜리 5천원. 요거는 한 10cm면 될 것 같아요. 자, 뭘로. 짧은 잎 적성 10,000원입니다. 분은 9cm예요. 9cm분에 있고요. 짧은 잎 적성 다들 못 사서 막 긁는 건데요. 이렇게 싸게 나왔을 때 하나. 자고 달아가야 이제. 아, 이것도 자고가 정말 잘 달아요. 예. 근데 빨리 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좁은 데서 키우기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도입니다. 파도 12,000원. 아, 색상이 죽입니다. 파도 12,000원짜리. 빅레드 만 원이고요. 빅레드. 자, 12cm분에. 이렇게 2도로 크고 있어요. 아, 끝이 예쁘죠? 아, 아르케인. 4,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자, 아르케인. 사이즈도 좋고 3도짜리. 그러면 15cm도 될 것 같고. 자, 호리즌. 예, 만 원하고요. 허리즌. 이것도 이제 시트게 더 물들면. 예. 예쁜 얼굴인데요. 자, 허리즌. 자, 아모르파티입니다. 6,000원 하고요. 아모르파티. 6,000원짜리. 자, 2도. 다 2도짜리예요. 사과꽃. 네, 4,000원. 사과꽃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사과꽃 필 때 딱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꽃처럼 예쁜데. 자, 크리스 피 뷰티. 7,000원. 예. 9cm분에 있어요. 네, 이렇게. 미싱유 5,000원짜리입니다. 자, 미싱유 5,000원짜리. 자, 9cm분에 있는데요. 분보다는 많이 큽니다. 예. 라피네루즈. 예, 7,000원 하고요. 라피네루즈 7,000원. 아, 자고. 네, 이렇게 옆에 다느라고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엄마 몸이. 이쪽 뒤로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고 다느라고 찌그러져가지고. 미그러졌어요. 블랙스완입니다. 8,000원짜리 있고요. 블랙스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네요. 아, 9cm분에서 2도짜리 크고 있어요. 이렇게. 블랙스완. 예, 글램핑크 8,000원이고요. 글램핑크 8,000원. 예. 아, 이거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딱 외도로 크는 것 같지만 다 2도. 예, 이렇게 2도짜리입니다. 이렇게 큼직해요. 사실은 이거 좁은 데서 비좁게 있어서 그렇게 크답니다. 이거 벌어지면 이렇게. 지금 좁빛하게 있죠. 너무 조이게 있어가지고 좁은 데서. 분은 9cm분. 한 15cm. 이렇게 보면 15cm 될 것 같아요. 자, 글램핑크입니다. 여기는 하이트르브 4,000원짜리. 돌덩거리 같아요. 집어떤지도 깨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딱 돌처럼.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핑크보니입니다. 5,000원이에요. 핑크보니. 자, 이것도 9cm분. 그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핑크보니. 블루아이 1,000원이네요. 아, 이거 저하고 많이 달은 거는 영 많이 달고. 자, 이런 거는 몇 개입니까? 얼굴이. 여기 3개짜리가 더 예쁘네요. 이렇게. 물루아이 군생 10,000원. 예뻐요. 자, 물도 살짝 들면서. 네. 아, 이거 또 이름이 없네. 내가 쟤도 잘 하신다 했지만 이렇게 하나 또 빼드셔서. 네. 원종 추비반이 1,000원이고요. 네. 추비반이 1,000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저리 갑자기 생각이 절대 안 나요. 나는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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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에다가 생각나면은 어디에 해야 되지? 네. 매직잼골드 8,000원입니다. 매직잼골드 8,000원짜리. 아, 이거는 정말 자, 8,000원짜리 12cm분에 서 이렇게 있는 거 8,000원짜리 있고요. 이 아이는 매빈아예요. 매빈아 예. 14cm분에 이끄요. 매빈아도 지금 물들고 있지요. 아, 바닐라빈스 2,000원. 예. 4,000원 세일 됐네요. 처음에는 3만원 했었어요. 처음에 갖다 팔 때는. 네. 여기 자국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트웬베리 철화입니다. 7,000원이에요. 트웬베리 철화 7,000원. 자, 하나 보여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래요. 분에 넘치게 있어요. 넘쳐요. 물로, 댑자, 16,000원 이고요. 자, 요거 분이 16cm. 외도, 2도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풍직한 물로. 핑크 스팟입니다. 만원 하고요. 핑크 스팟 만원. 목대가,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자, 치와와. 예, 치와와 만원짜리. 요거는 14cm 보내서. 예, 본생으로 크고 있고요. 자, 치와와. 3,4도 이렇게 돼요. 3,4도. 자. 나나구크 미니 5,000원 세일해서 2만원입니다. 2만원. 5,000원. 우와, 정말 좋다. 이거. 이거 자고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좀 보여 드릴게요. 요거 싹 제끼면 이렇게 나오고 또 있어요. 자, 2만원짜리. 나나구크 미니 있고요. 스타마크입니다. 8,000원이에요. 스타마크 4도짜리. 이렇게 얼굴 4개짜리도 있고. 요런건 3개짜리고. 8,000원입니다. 스타마크 8,000원. 아르제 3,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자, 2만원짜리. 17,000원. 요 사이즈는 15cm. 요런건 15cm 될 것 같고요. 아직 물이 짙게 안 들었어요. 요거는 좀 잘 들었네. 자, 마지막으로. 예, 춥스철화. 5,000원짜리입니다. 춥스철화. 5,000원짜리. 요거 사이즈는 뭐 9에서 1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춥스철화. 요거 키우다 나오면 생얼도 나오고 그래요. 저도 한번 키워봤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뺏어 가버렸어요. 이쁘다고. 이쁘죠? 이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군생다욕들 하고 또 창들도 좀 있고. 골고루 다 있네요. 이렇게 울긋불긋해요. 여기는. 물이 잘 들었어요. 어떻게. 다 예쁘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mething